몇 분 걸렸지? 꽤나 걸린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언니들이 가고 차에 혼자 차를 정차해놓고 혼자 있습니다 늦었지? 조금 뭔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어두운 아, 내가 밝기를 낮춰놓고 있었구나 왜 어둡나 했네 문비지, 이번 로꼬 어때요? 감상평 좀 들어줄게요 어때요, 로꼬? 어떤 것 같아? 유나는 너무 예쁘다? 아니, 로꼬 로꼬 어떤 것 같냐 로꼬 너무 좋아요 또, 또 미쳤어요 로꼬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시 미찌야 샵 20 랩 was so good 고마워요 언니, 메리 미 결혼해달라고요? 결혼하려면 조금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우선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의 얼굴을 확인해야 되고 당신의 인성 인성 인성도 확인해야되고 인성도 확인해야되고 사귀는 건 가능 언니 윙크해 주세요 왼쪽 눈 오른쪽 눈 저 오른쪽 눈을 잘 못해 이렇게 왼쪽 눈은 그냥 해요 왼쪽 눈만 가면 되는 거 블레스 미 신유진 오늘도 좋은 하루 댓글을 신유진 오늘도 좋은 하루 이렇게 적어놓고 닉네임은 유나 개웃겨 님이에요 닉네임이 유나 웃겨네요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숙소 앞에 있어 감기 조심해 알겠도 감기 조심하께 닉네임은 유나 오늘도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미찌가 짱 고마워 우리 미찌가 짱이지 맨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저 졸업 사진 저 졸업 사진 찍었어요 그 타이트샷도 찍었어요 졸업 사진 찍었는데 근데 해요? 모르겠어요 잘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막 마음에 든다 이건 아니고 진짜 딱 졸업 사진 느낌으로 나왔어요 나오면 우리 미찌 보여줄게요 앨범 살 거니까 유나야 내일 잘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고마워 미찌 교복부위에 패알되는데 올해 버킷 리스트래 올해 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교복부에 탈 때까지 숨 참고 있다고요? 교복부에 탈 때까지 숨 참고 있다고요? 교복부에 탈 때까지 숨 참고 있다고요? 어? 안돼 그럼 못살어 그럼 못살어 아 댓글이 스마일 플리즈 아니 뮤직비디오가 저희 거의 한 뮤직비디오는 저희 이번에 한 3주? 걸렸나? 최종까지? 네 맞아요 원래 처음에 한 4일 4일 찍고 맞죠? 계속 장마? 아 계속 비? 비가 계속 내려서 진짜 미루고 처음엔 이제 세트가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미뤘어요 근데 계속 밀리고 밀리다가 2주 간격을 두고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어메이크업쌤들이 연결하기 조금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3주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찍을 때도 비가 계속 내려서 진짜 5분 찍고 대기하고 5분 찍고 대기하고 계속 그랬어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래서 조금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이 어려웠어요 조금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스와이프 뮤직비디오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꼬도 너무너무 로꼬는 이제 다른 느낌으로 너무 좋고 잘 나온 것 같고 취향으로는 저는 스와이프가 더 취향이에요 너무 잘 나왔어요 되게 요즘 느낌으로 찍었거든요 요즘 느낌은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약간 틱 그거 유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찍었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지금 기대 중이에요 우리 미찌도 기대 많이 해줘요 스와이프 진짜 잘 나왔어요 스와이프 진짜 마음에 들어요 힘들었겠네 힘들었겠네 내가 그때 아마 미찌한테 버블 보냈을 거예요 계속 비가 와서 계속 계속 세팅 다 하고 기다리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미찌 생각하면서 힘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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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로 아마 새벽에 제가 보냈을 거예요 미찌 뭐해 이러면서 그러면은 미찌가 좋은 말 있다만큼 해주거든요 그러면 또 너무 고맙죠 생일이라고요? 해피 벨트 데이 투 유 해피 벨트 데이 투 유 사랑하는 우리 미찌 해피 벨트 데이 투 유 생일 축하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구충제 먹고 저는 생일날 구충제 먹어요 그래야 안 까먹거든요 멀리서 어? 그림자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무섭죠 내 발까지 나오네 리아 언니가 아까 제발 예쁘다 했는데 제가 발이 아픈 것보다 그냥 발에 굳은살이 많이 없어서 오늘 렌즈 꼈어요 클라렌 이거는 토릭 토릭이었나? 토릭 헤일로 그레이인데 제가 눈동자가 갈색이라 연한 제 눈동자가 진짜 연한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토릭 그레이 껴도 되게 카키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저희는 클라렌이 클라렌 렌즈 끼고 가리다스 입고 가리다스 입고 고매치킨 먹으면서 그럽니다 유나야 내 림과 MC 잘 봐 솔직히 조금 걱정돼요 조금이 걱정돼 왜냐면은 제가 앞니가 너무 나와서 사실 말할 때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에요 MC는 발음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안녕하세요 새 시요 발음에서 엄청 세요 그래서 연습생 때 보컬 연습하면 숨 호흡 할 때 세 peak 슗 슗 스습 해제 그래서 약간 걱정돼요 예지한테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 그래 오늘만큼 예지 언니 찾아가서 노하우를 알려달라 해야겠어. 플리즈 세이 사랑해 미찌. 사랑해 미찌. 로꼬 불러줘 로꼬 로꼬 제가 좋아하는 파트가 있어요. 로꼬의 예지 언니 파트인데 오 아이스 저는 캐리 난 네 옆자리 넌 보지 여기 저 좋아해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전곡에 좋았어. 근데 예지 언니한테 과거 예지 언니 하는 거 보니까 예지 언니 하게 잘했다 생각들어요. 예지 언니가 딱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뭔가 제가 했으면 좀 다른 느낌이었을 거 같은데 로꼬 느낌에는 예지 언니가 하는 게 예지 보고 싶다고요? 제가 불러올 순 없어요. 리아 언니 뱃속에 있어서 예지 언니 보려면 리아 언니도 불러줘요. 리아 언니한테 배 이렇게 이거 해야 돼요. 우리 미찌은 정말 착해. 내 삶의 낙, 로꼬 이거면 됐지, 맞죠? 고마워요, 예쁜 말 해줘서 지금까지의 타이틀곡으로 제일 어려운 안무 어려운 안무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제일 힘든 안무는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제 기준 제일 힘든 안무는 고를 수 있어요 저는 마피아요 마피아 할 때 팔이 안 움직여요 너무 제대로 추면 몸이 조금 벅차져요 그래서 저는 마피아가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안무 그래서 출 때 조금 출 때 조금 마피아 출 때 핵핵 거리는 로꼬는 사실 막 부담되는 제가 지금 제 몸 상태, 컨디션상 사실 마피아 출 때 제일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로꼬도 부담이 가긴 하는데 로꼬 좋아요 우리 위치가 좋으면 다 좋죠 가르마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가르마가 이렇게 된다 자꾸 이쪽 양이 훨씬 많아져 가르마를 지금 바꿀까 생각 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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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르마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르마를 일대구로 해볼까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가르마 이건 너무했다 제가 왼쪽 왼쪽 얼굴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서 I love you 유나 고마워요 오징어 게임 저 진짜 보고 싶은데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거 지금에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진짜 보고 싶은데 벼르고 있어요 요즘 진짜 힘들었다가 It's come back이랑 It's come back이랑 It's come back이랑 회복제를 먹어 회복했어요 다행이다 로꼬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잠깐만 그 전에 명수야 사랑해 한 번만 해줘요 소원이에요 정말 명수야 사랑해 로꼬? 로꼬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아시스 찾는 길이 거기랑 아 저 있어요 그 이렇게 I love I love control 하고 단단단단단단 I'm getting local Let go Let go 여기 좋아요 여기가 뭔가 제일 멋있는 느낌이에요 저 제 기준 그리고 제가 좋아해요 다정아 사랑해 오늘 엔딩 페리 엔딩 엔딩 요정 맞아요 오늘 숨차서 조금 힘들었어요 엔딩 요정 하는데 예쁘게 하고 싶은데 숨이 차서 이러면서 했어요 네일 보여달라고요? 네일 보여달라고요? 여기가 내 내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아아 근데 저는 왼쪽 손이 더 맘에 들어요. 보이나? 보여요? 네일? 마이 뉴 네일 이뻐 너무 이뻐 근데 오래 걸렸어요. 허리 아파도 아 그리고 수춤 티저도 떴다 맞죠? 수춤. 수능 잘 보라고 한마디만? 저도 수능 보는데 근데 스케줄 안되면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원서 안 넣어서 원서 못 넣어서 못 볼 것 같아요. 대학 저 로망이 있었거든요. 뭔가 대학생활에 대한 근데 시기상조 시기상조 저한테는 아직 너무 해야 할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도 대학 갈 수 있으니까 피어싱? 근데 이거 제가 원래 체인 했었거든요. 체인 피어싱 같은 거 근데 그게 보니까 인이어 있잖아요. 인이어랑 막 머리카락이랑 걸리면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위험하니까 춤 과격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냥 기본으로 다 바꿨어요. 아쉽지. 체인 피어싱 아마 스와이프 뮤비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캡처타임 해달라고요? 캡처타임 뭐로 할까요? 예림아 사랑해 예림아 사랑해 오돌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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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타임 제연아 사랑해 알게 떠요. 사랑스러워 재연님 캡처타임 뭐하냐니까요. 아 사랑해 아이온아 아 이거 다 다른 얘기에요. 스우파 봐요. 스우파 저 근데 다는 못 보고 본방사수 할 시간이 없어서 클립으로 뜨는 것만 봐요 저는 엠마님 좋아요 엠마님 이걸 보고 계시다면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저희 리정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안무도 많이 짜주셨던 분이라 너무 그냥 잘하시고 진짜 그냥 안 봐도 아는 안 봐도 믿 믿고 보는 리정님 그리고 엠마님 와 잘하세요 립제이님도 좋아해 꽃받침? 캡쳐타임 꽃받침 해줄까요? 잠깐만 아직 하지 말고 해요 해요 됐다 꽃이 폈넹 고마워요 역시 반응해주는 사람 우리 믿지 나도 우리 믿지 자랑스러워요 진짜 100장 캡처했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100장을 어떻게 해요 그 짧은 순간에 이걸 100번 눌렀어요? 진짜?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딱 6시 땡 하면 보내줄게요 근데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밥 시간 근데 저 밥 안 먹어요 6시 땡 하자마자 숙소 가서 화장 다 지우고 싹 샤워하고 누울 거예요 그리고 자야 돼요 왜냐면 내일 또 무대가 있기 때문에 일찍 우리 믿지는 네모까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줘요 알겠지? 저메추 저녁메뉴 추천 어려워 저녁메뉴 저 오늘은 좀 헬시하게 갈게요 건강식 그 샌드위치? 제가 아까부터 아 저 오늘 그거 있었어요 저 오늘 샵에서 딱 아 진짜 맛있는 집을 발견을 했어요 진짜 맛있는 케이크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 정통 케이크래요 그래서 완전 미니 케이크인데 근데 퀄리티 짱 높고 막 안에 필링부터 시작해서 그냥 생긴 것만으로도 이미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 진짜 맛집이다 하고 막 다양한 케이크들이 화려한 케이크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미니 케이크인데 막 진짜 프랑스 갔는데 프랑스에서 근데 사실 저는 한국방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진짜 오레오 브라우니 막 이런 것도 있고 크림브릴랜드 안에 뭐 이것저것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 시켰고 그래서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집을 잤다가 베이글을 말차팟 베이글을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베이글 안에 녹차랑 아 녹차팟 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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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녹차랑 팟이랑 필링이 엄청 도톰하게 있어요 근데 비주얼부터 이미 미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여기는 진짜 맛집이다 하고 리뷰 보는데 리뷰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별점 높은 순으로 하면 리뷰 많이 없어도 맛있는 집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블루베리 크림치즈 베이글도 있길래 아 둘 중에 뭐 먹지 진짜 10분 고민하다가 예지언니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블루베리 치즈 베이글을 시키래요 그걸 자기가 먹겠대요 그래서 아 그럼 두 개 시켜서 같이 나눠 먹자 하고 그렇게 베이글 먹기로 하고 이제 저는 야채, 채소도 먹고 싶어서 샌드위치를 봤는데 샌드위치도 채소가 엄청 두둑했어요 양배추 있죠 막 먹기 편한 채소 그래서 그게 이따만큼 들어가 있고 햄치즈랑 또 새우튀김 샌드위치가 있어요 새우튀김 샌드위치랑 햄치즈 샌드위치랑 고민하다가 제가 아 진짜 100번 고민하다가 햄치즈 샌드위치가 훨씬 더 건강한 느낌일 것 같아서 햄치즈 샌드위치를 아 햄치즈 에그였어요 계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더 단백질이 많겠다 해서 햄치즈 에그 샌드위치를 진짜 신중하게 30분 동안 고민하면서 그걸 장바구니에 넣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딱 해서 배달 시간 보고 그게 배민 1위였어요 그래서 17분에서 30 몇 분 걸린다고 해서 주문을 눌렀죠 그리고 샵 아웃 시간까지 40분 남았었어요 그래서 아 이정도면 됐겠다 했는데 주문 취소됐어요 아 주문 취소했어요 제가 60분 걸린다고 해서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치는 오늘 저녁으로 샌드위치 먹으라고요 저 맥주 아 진짜 진짜 근데 그 제가 찜해놨거든요 그 케이크 찜 근데 거기 제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천해줄게요 저는 원래 그 외계인방앗간에서 많이 먹거든요 거기가 이제 바게트가 대박 맛있어 바게트 샌드위치가 있는데 그게 품절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바게트가 천장 다 까지는데 입천장 근데 맛있어요 그리고 명란 바게트가 거기 유명해요 명란 바게트가 이제 많은 분들 입맛에 그냥 다 좋아하실 만한 명란 바게트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저는 외계인방앗간에서 많이 시켜먹고 그리고 돌체테리아 돌체테리아 이제 초코도독 저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또 로얄 마카롱이라고 제가 마카롱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뮤비 촬영장에 이제 스태프분들 것까지 해서 저 먹을 김에 뮤비 촬영날에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개 해서 주문해서 갔는데 다들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로얄 마카롱도 맛있고 맛있어요 추석은 잘 보냈죠 추석 때 저 맛있는 것도 꽤 먹었어요 추석은 잘 보냈죠 캡처 타임 손아트? 그러면 이제 58분이니까 캡처 타임 손아트 하고 안녕할까요? 상우가 사랑해 댓글 지금 막 남겨주면 읽을게요 스와이프 춤 스포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언니들이 언니들 허락 받아야 돼요 이건 그래도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좋아하는 음식을 피자라고 말해요 저 피자 좋아하는데 제가 또 피자 맛집 찾았다요 근데 거긴 피자 맛집이 아니라 이탈리아 맛집인데 근데 이탈리아식인데 거긴 좀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약간 레스토랑 같은 느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스테이크도 팔고 스테이크 전문점이죠 근데 피자가 진짜 맛있었어요 이름 기억 안 나요 못 알려줘 선정ances 승용한 쇼 승용한 쇼 승용한 쇼 승용한 쇼 승용한 쇼 59분이다 하트 캡처 할까요? 연주한 쇼 당황 하트 캡처할까요? façon 할게요 지금 지금 우리 밑집 밥 맛있게 먹고 오늘도 무대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힘내서 막 잘 막 흔들었어요. 잘 자요. 잘 자요? 저는 잘해야 돼서 저는 잘 잘게요. 밑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퇴근길 조심히 퇴근하고 운전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그리고 밥 진짜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양치 잘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놀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 안녕. 내일 봐요.